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호실적에 이어 K-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도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누적 순이익을 올렸습니다. K-뱅크의 올해 1에서 3분기 누적 단기 순이익은 84억 원으로 출범 4년여 만에 첫 연간 누적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. 카카오뱅크도 실적 발표를 통해 1에서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,67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5%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두 인터넷 전문은행 모두 고객 수가 대폭 늘어나 여수신 증가를 견인했습니다. 또한 K-뱅크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비롯한 제휴처를 확대하면서 3분기 비이자 이익이 전년 동기 적자에서 85억 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. 카카오뱅크는 전체 영업 수익 가운데 플랫폼 수익 비중이 10.5%를 차지해 플랫폼과 수수료 사업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. 카카오뱅크는 전체 영업 수익